선택기야 한번 해볼 건데 내 생각엔 선택기야가 지금 현재 선택수학들 중 제로랩지 않나 심지어 뭐 앞에 공통부분 막 돌파가 오는 동안에 도형 한번 만났는데 여기 오면 계속 도형만 만나니까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어렵고 그치 여튼 이거 좀 쉽게 냈으면 좋겠는데 막 쉽게는 안 될 건가 봐 그치 한번 해볼게 27번은 여긴 괜찮아 그치 왜냐면 얘는 요 최소값이라 그랬는데 그림 보시면 이건 지나가던 애한테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이건 삼수선정리 느낌이 확 나거든 그치 이건 사실 우리 집이 여기 있고 아파트 바닥에다 수직으로 세워서 현관 만들어주면 요 PC방까지 거리다 보니까 실제로 제일 짧을려면 DP가 뭐여야 돼? 요 앞에 대로 BC에 뭐여야 된다? 수선에 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A에서도 슉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수직이 된다 요런 얘기에요 그쵸? 여기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P가 존재해야 이 흰색 선들 그러니까 APDP가 제일 짧다 뭐 이런 얘기야 그치? 값을 한번 보자고 AD가 3이고요 AD가 3 우리 집 높이가 3층짜리 아파트였네 DB는 2 DB가 어디 있어? 어 여기네 여기 2 그 다음에 DC가 2루트3 DC가 2루트3 요거는 제가 뭐 따로 그림 빼거나 하지 않을게요 2 바닥이야 2루트3 직각이고요 요기 BC는 빗변이니까 4 3 10이다 2 2 4니까 16 4네 이만큼이 몇이야? 4야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랑 밑변 곱하기 높이 DP가 높이야 바닥면만 보는 거야 똑같아야 되니까 4루트3 하고 요거 4랑 DP 곱한 거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DP가 루트3이었나 보네 너무 무시하지 말고 색 한번만 쓰자 음 뭐 그랬나 봐 그치? 그리고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 3루트3이면 AP는 3 3은 9 3 12 2루트3 되겠다 그치? 둘이 다 하면 3루트3이 되는 행복 그치? 가장 짧은 건 수발 내렸을 때라는 거 그치? 기본적인 걸 물어봐서 사실 여기까지는 이건 모든 선택 수학들이 다 쉬워 자 28번 한번 가볼게 여기서부터 살짝 느낌이 오지만 그래도 여긴 다행히 그렇게 어렵지 않긴 했어 한번 해볼게 그림같이 두 점 좋았어요 이게 접선 얘기 나오고 점 주면 우리 지금 바로 접선 공식 써서 제가 쓰든 안 쓰든 일단 써놓을게요 얘는 3이니까 4분의 5는 1 됐지? 3루는 4 2루는 8 됐고 이 그림을 잘 봐야지 그치? 그리고 타원 나왔는데 당연히 요요요요요요요 요 요요요 요거 두려움 몇이다? 오케이 8이구만 그렇지 두려움 장축의 길이 해야 되니까 8이고 초점 줬냐? 아마 싯 줬잖아 그치? 어 루트 쉬워 주니까 쓱쓱 여기다가 4 그쵸 2 아 됐네요 빼고 2 맞죠 여기 2요 초점까지 제가 구해봤어요 음 괜찮구만 자 요정도 세팅은 기본적으로 쭈루룩 나온거고 이제 문제 제대로일거 한번 확인해볼게 결과적으로 SRF 프라임인데 이거야 이거 이거 불레인데 잘 생각해봐 지금 보면 이 선과 요 선은 완전 평행해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연결한 큰 삼각형이랑 지금 얘랑 얘를 연결한 작은 삼각형이랑 완전히 닮았지 그치 각 똑같고 각 똑같고 그쵸 얜 지금 직선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각 똑같고 그럼 세각이 동일하고 그럼 비율이 완벽히 똑같을거다 닮음이다라는거 큰 삼각이랑 작은 삼각이 완전히 닮음이야 그럼 지금 벌써 우린 흰색을 둘레를 다 알고 있잖아 8 2 2 얘가 12요 12라는 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몇 배로 키울까 변이비 보고 싶어 노란색 들게 얘 보면 알잖아 그치 얘 지금 보니까 요 절편 S 몇이야 Y에 빵 능대니까 8이네 얘 8,0 야 그럼 이건 내가 색칠한다 2 8 해서 10 얘 발바닥은 2 2 4 4 대 몇이요 4 대 몇이요 10이요 길이비가 4 대 10이라고 그럼 곱하기 뭐하면돼 4 대 10 이라고 12이게 되면 10 그치 2 더하기 8이니까 절편 보면 알지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8이니까 총 길이가 10이잖아 색칠 색깔 맞춰줘 됐잖아 2분의 5 되겠네 그럼 이거 30 30인가 보다 그치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문항이야 자 그림같이 라따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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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나왔네 종이 접고 난리치는 거 나왔네 이거 한번 잘 볼 테니까 제가 종이접기 룰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적용해 볼 거야 지금 얘를 끼익 적어 적당히 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얘는 바닥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문제 써 있어요 루트 3만큼 떨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PG P에서 내린 수선의 바로 높이가 루트 3이야 얘를 접어서 끼익 해서 바닥으로부터 루트 3 정도 있을 만큼 까지만 접은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 편 그림에서 접을 때 쓴 부분을 볼 건데 어디냐면 잘 봐줘 AB는 접는 선 그럼 거기다 뭐 내려야 돼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그렇지 이 노란 선은 이 그림에서 보면 어디다 한 이 정도 할까 이 정도 여기가 되겠죠 동일한 부분입니다 90도를 싹 접은 거예요 싹 됐고 그럼 여기서 루트 3만큼 내려오면 파란 선을 제가 좀 그어볼 건데 뭐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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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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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시작하는 부분 에서 G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되니 그럼 당연히 얘는 수직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PG 어 여기 P'이라고 이름 지어줘야겠다 P'이라고 내가 부를게 P'이라고 부를게 요쪽을 잘 봐야 돼 이쪽 똑같으니까 이쪽은 P P' G 요렇게 한 거야 그치 자 한번 노란색 길을 구해서 여기 노란색 수발 파란색 길을 제가 싹 다 구해 볼게요 얘는 지금 보시면 뭐 3등분이 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요 반원의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요렇게 그어주면 요 지울게 색깔은 나중에 지울게 여긴 3등분이라 여기가 60도일 거예요 여기 지금 사각형에 한 변이 음... 8이라 그랬으니까 4, 4가 반지름이 여기 4에요 4 맞니? 그럼 4고 60도니까 1대 루트3 대 2지 그치? 그럼 여기는 2루트3 될 거 같아 괜찮아? 음음음 요렇게 싹 구해 놓을게 노란색은 2루트3 자 노란색이 2루트3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알고 있는 이 높이는 방금 루트3이었잖아 지금 맞니? 여기 직각이어야 돼 그치? 파란색 바닥 수직으로 쫙 올라가면 봐봐 P' 이렇게 있는 거야 웅 길이가 루트3인 거고 그치? 요 노란색이 빗변이에요 그럼 제곱하시면 4, 3은 10이고 3 뺐으니까 여기 몇이다? 파란색은 3 정도 나오겠네요 딱 그치? 그러면 파란색은 3 이라는 거 명확하게 한번 써주시고 그걸 제가 저기다 그릴 테니까 한번 봐줘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이 한 이 정도가 될 텐데 그쵸? 이 정도로 할까? 반 여기가 지금 4, 4에요 그럼 3이면 한 이 정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G의 위치를 좋네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됐죠? 띡 접혀서 노란색이 빗변 되고 수발내림이 뒤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까지 원크 며크하게 찾아봤어 어떻게 찾는 줄 알겠니?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이제 탄력 받아서 우리 Q도 한번 찾아볼게 동일하게 얘도 요거 그을게 얘는 지금 반지름이죠? 딱 중앙이니까 그럼 여기는 4야 됐지? 얘를 쓱 접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흰색 어디갔어 똑같이 QH 자 이제 이름 붙이자 여기다가 수직 마크 붙여주고 여기도 지금 파란 점 찍어서 Q프라임이라고 이름 붙여줄게 알겠지? 저 그림 여기다가 고대로 옮긴다 중점 따서 스스스 요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가 뭐다? Q프라임 똑같이 접으면 그치? 그러면은 수선의 발이 생겼고 제가 요거 동일하게 그어주면 바닥이에요 바닥은 파란색 그래서 여기 수직 아이고 봐들 수직 아이고 봐들 수직으로 표현될 것이다 파 흰 아까랑 동일하니까 자세히 설명 안할게 자 여긴 4고요 그럼 우리 파란색이랑 흰색끼리 흰색끼리 알고있죠 2루스 3이었냐? 3루스 3이었냐 이거 2루스 3이네 2루스 3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파란색끼리는 4, 4, 16, 10이니까 4, 2이네 그래서 얘는 2가 되나봐 가서 그릴게 그럼 여기서 딱 반에 반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반에 반 만큼만 가서 여기다가 2라고 하도록 할게요 조금 길어 보이긴 하지만 2 해놓고 얘기하면 뭐였어요? H 여기에 H가 있나봐 아주 공들여서 다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는데 맨 끝은 읽어봤을 거야 결과적으로 이 공중에 떠있는 PQC의 정사형 그쵸? 시킨거죠 각을 구할 거야 코셈으로 봤으니까 전 정사형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면에 있는 면적부터 구하려고 하는 거 보이지? 자 이제 정답으로 다가갑시다 보면 정답에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랬는데 두 평면이 이루는 건 정사형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난 이 PQC PCQ죠? 얘를 바닥에다 내려서 그림자 면적 내면적 비율을 이용해서 코사인 구할 거야 자 보면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가 어딘지 한번 볼게 C는 떨어져도 C입니다 Q는 떨어지면 H구요 그 다음 P는 떨어지면 G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이구 내가 날 너무 그렸네 살짝 휜 거 같은 느낌이 들지만 봐줘 요렇게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쵸?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뭐 구하라면 구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일단 둘게요 뭘로 구할까 그냥 뭐 알아서 구하세요 저는 저기 오랜만에 벡터 한 번만 쓰고 갈게 어쨌든 목표는 그거고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애 한번 볼게 C에서 시작해서 공중에 떠 있어요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얘 공중에 떠 있는데 얘 넓이 한번 구해보려고 그러거든 한번 구할 테니까 봐봐봐 먼저 요 부분 CQ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4 여기 4죠 그리고 90도잖아 여기야 지금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4 CQ'이니까 4 CQ'이니까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CQ가 요 CQ입니다 그치? 1 대 1 대 루트 2 여기 4 루트 2 벌써 한 번 나왔다 맞출 수 있을 거 같아 지금 자 여기 구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잘 보자 여기에서 지금 음 이거 근데 다 노란색으로 나서 조금은 그런가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조금 정답스러운 느낌도 되겠어요 여긴 구해서 지금 여기는 4 루트 2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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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요것만 구하면 돼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 빨간색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왼쪽 빨간색은 빨간색이 이걸로 들고 갈게요 C가 여기 여기라면 끼익 이렇게 들려있는거지 그치? 얼만큼 들려있냐 물어보면 높이는 이미 나와있어요 루트 3만큼 들려있구요 그리고 요 G에서 C까지 Gc만 알면 뭐고 끝난거죠 게임 끝났죠 Gc 높이 피타고라스에서 빨간색 딱 구할건데 Gc가 여기 나와있네 맞아 Gc 꿀이지 수발 내려봐 3 3이잖아 이거 8이니까 바닥 5에요 살짝 갈게 5 여기는 요 길이죠 아까 구해놨어 4 2 1대 루트 3 6 2니까 반 빼면 2야 2 5 5 25 루트 몇이야 지금 이게 29 어 루트 29인가 봐 구해놨잖아 이 길이는 온거 다 알잖아 여기가 3인데 그치 여기는 2인건 여기 떼다 쓰면 되겠다 그럼 여기 루트 29 루트 3 루트 29니까 루트 32 4루트 2 봤냐 여기 빨간색으로 써줄게 아까 4루트였는데 여기 여기 4루트 2다 막 손 떨리지 2등변사각형인데 끝난거 아니야 넓이가 존대 쉬운거 아니야 지금 자 그럼 여기 막 신나서 구해야돼 어디냐면 PQ에요 PQ 자 이 둘은요 제가 한번 밖으로 뽑아서 해볼게요 어딘지 한번 잘 봐줘 여기가 몇이냐면 P야 그림 잘 봐 여기 바닥에 내린 G에요 어딘지 알겠지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H구요 여기는 Q입니다 어딘지 알겠지 이 루트 3 루트 3 자 우리 구하는 PQ에요 빨간색으로 구해놨습니다 슝 됐지 자 이거 구하면 돼 그러면 지금 높이 차이가 딱 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싹 쳐보면 여기 루트 3 나 이것만 구하면 돼 이건 내가 친절하게 파란색으로 할게 P에서 수발인데 이건 뭐야 GH랑 똑같죠 GH 이렇게 수발 GH 구하면 되잖아 딱하면 구하면 루트 3 빨간색 여길 공간적으로 제가 좀 떼 본 건데 단면화 잘 시킬 수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지금 파란색 GH만 보면 되나보다 GH는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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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구해보자 여기가 5인데 여기 2가 빠지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가면 돼요 3 위로는 아까부터 쓰고 있죠 그쵸 2 2 이만큼 풀사이즈가 4인데 여기 중심부터 그러니까 4인데 아까 2 빼면 여기 2잖아 그치 3 2니까 몇이지 어 3하고 2죠 3 3은 9 2 루트 13 그럼 루트 13인가 보다 이해 되죠 뭔지 요 그림을 다 끝내는 거라니까 풀사이즈 5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2 빠지니까 가운데 차이 3 그치 그 다음에 어 잠시만 잘못 말했어 풀사이즈 8 3하고 2 빠지니까 5 빠져서 여기 3 맞죠 그리고 높이 풀사이즈가 4죠 반지름이 4니까 근데 내가 반 빼고 남은 것만 가져가면 되니까 2 3 3은 9 2 2 4 그래서 루트 13이요 여기도 루트 13이요 여긴 몇이다 루트 3이요 피타고라스니까 4네요 이씨 처먹으라였네 됐지 자 준비하자 코사인 세타 뭐야 s 분의 s 프라임 원래 그림 넓이 간다 수발 내리면 여기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마음이 급해 지금 높이는 2 4 루트 2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4 4 10 32에서 루트 28 루트 28이요 아 이거 할 줄 알잖아 이등변상표 4 4 루트 2 4 루트 2에서 넓이 구할 줄 알잖아 여기 여기서 수발 내리면 딱 이등본 되가지고 여기 2 2고 2랑 요거랑 피타고라스 해서 높이 구하고 밑변 설명 안할게 이건 무슨 뭘 이걸 설명하고 있어 지금 귀 다 좋는데 마음이 지금 급해 그치 바닥바닥 파란색 바닥면적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구하세요 뭐 빼고 더 하셔도 되고 더 좋은데 제가 오랜만에 요거 한 번만 하게 방금 전에 열심히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런 걸 보면요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할텐데 똑같진 않을 거야 알겠지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만약에 제가 원점으로 본다면 왼쪽으로 5만큼 위로 이만큼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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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 크기 크기 제곱 그러면은 루트 29 크기 24 루트 20 생각보다 좀 더러운데 빼기 뭐야 내적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10 그 다음에 8 성분 내적 그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내적의 제곱에 루트 싹 씌워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한번 보자 야 이건 몇이야 근데 괜히 이걸로 했나 아 나 원래 잘라서 하는게 더 편한데 이씨 생각보다 좀 너무 더러운데 아 물을까요 물을까요 지금 이거 29 지금 계산도 맞게 해가지고 맘에 안드는데 18제곱 아 이거 에바야 이걸 해도 나와 알겠지 생각보다 오랜만에 써 볼라 그랬는데 이거는 패스 아우씨 그냥 구할게 그런거 잘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여기는 5고 여기가 2라 그랬으니까 넓이 이제 그림 좀 망쳐도 되지 그림 좀 망치고 할게 쓱 2 3이다 자 이렇게 구할 것 같아요 저한테 구하라 그러면 얘는 빨간색으로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할게 커트 쳐가지고 이 빨간색 길이 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삼각형 두개 나오는 거니까 저렇게 구할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2에요 2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5잖아 여기가 3대 2야 그치 여기 높이가 2니까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빨간색 연장선 2에다가 5분의 2 곱하시면 돼요 여기가 5분의 4야 그러면 됐지 자 이만큼은 4니까 제가 빨리 한번 쓸게요 여기 4에서요 뺍니다 뭐를요 5분의 4를요 요거 계산한 거 아시겠죠 요 삼각비 두개 쓴 겁니다 얘를 5대 2로 줄인거죠 5분의 4 빼고 됐지 그 다음에 이게 밑변이죠 2분의 1 항상 써주시고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 여기 3이죠 3 써주시면 좌측 삼각형 요거고 괜히 진짜 삼각형 넓기고 안됐어 너무 힘 빼는 거 아닌가 지금 빨간색 곱하기 높이 2죠 어 그럼 여기는 똑같은 거 써주고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여기에 마치 묶어주시면 곱하기 5를 한 효과가 나온다 그럼 위에 것만 다시 계산해볼게 휙 들어가면 20 빼기 4니까 2분의 1 곱하기 음 4 5 20 16 8이네 8 그치 그래서 얘는 8 되겠다 라는 거 8 됐지 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정리 좀 하자 우리 정답이니까 완전히 나 됐어 색깔 필요 없이 흰색으로 갔다 2 얘가 지금 2루트 7이잖아 그러면 4루트 7 루트 7분의 2 아 드디어 이거 곱산세터 나왔네요 탁탁 정리하시면 되죠 그쵸 꽤나 복잡했는데 야 야 이거 진짜 나 근데 미안한데 이거 삼각형 볼 때 나 삽소리 너무 많이 했는데 그냥 구해 저거 어렵지 않잖아 솔직히 그치 뭐 좌표로 찍어서 해봐도 되고 나 아까 그 크기제곱마이너스 성분제 오랜만에 써보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 복잡했어 알겠죠 음 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심적으로 가장 어려운 30분을 못 풀어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건 다 맞추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그치? 오케이 잘 한번 정리해보라고 역시 마지막 문제는 벡터를 해석 하는 문제가 나왔지 그치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세팅해볼 거고 이건 그림을 사실 너희들이 종이에다가 그리면 아주 자세히 그릴 수 없잖아 비율 같은 거를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게 되게 중요해 보면 여기다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자 마이너스 3,1이니까 원점을 여기다가 일단 설정을 해놓고 마이너스 3,1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A라고 지정을 해놓고 0,2는 여기요 B라고 지정을 해놓고 C는 여기다 해놓고 1,0 이렇게 해놓고 왜 1,1 이런거 써 이런 느낌을 먼저 잡아놓고 해석 좀 한번 해볼게 P 어디 있어 먼저 A에서 거리가 1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P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B는 지금 보시면 반지름이 2인 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둘 다 X축에 스첩스첩하는 식으로 해놨어요 저도 그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P가 있을 가능성 Q가 있을 가능성 열어놨어 자 이것도 해석할 수 있죠 A,P랑 O,C의 내적인데 내적은 크기,크기 코사인일텐데 크기,크기가 사실상 둘 다 1이야 1 O,C는 원래 1 자 다시 한번 O,C는 이 방향을 갖고 있어요 방향만 봅시다 얘랑 지금 A,P 얘랑 이루는 각이 세타인데 만약 이루는 각이 없어 같은 방향으로 봐요 이거 화살표야 그러면 둘이 그냥 적당히 곱해지면서 뭐 1 되겠죠 그럼 딱 봐도 만족하죠 얘가 너무 작잖아 얘 루트 2분의 1이야 근데 2분의 2 루트 2분의 1이라면 우리가 코사인과 딱 만나면 생각나는 각도 몇 도? 45도가 떠오르면서 여기서 위쪽으로 기울기 1로 선 그어주시고 아래쪽으로 기울기 마일로 한번 그어주시면 드디어 확정됩니다 이 존에 이건 이미 수능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존에 뭐가 있다 진짜 P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왜냐 1 너랑 각도는 5도 10도 15도 20도 30도 쭉 가다가 45도 이룬다 그러면 크기 크기 1 코사인 45도 2루트 2 딱 상등 아래로도 음량이 있는게 아니죠 이렇게 내려가면 너랑 5도 10도 15도 쭉 30도 지나서 45도까지 이뤄도 괜찮다 라고 해서 드디어 P의 위치가 정해졌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먼저 끝 낼 수 있었다 P의 위치 확정 자 다음은요 AP AQ 내정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있는데 AP는 지금 이제 요렇게 움직여요 깔짝깔짝 깔짝깔짝 AQ는요 Q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막 난리 나는데 이럴 때는 우리 중심을 한번 찢어보는게 중요하지 이제 드디어 수식 씁니다 AP 내정 AQ니까 AB로 뺍시다 요렇게 됐을까? 응 AP랑 요게 AQ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얘를 한번 삭 분배법칙을 써볼게요 AP AB 더하기 AP BQ 자 여기서 미친듯이 자유로운 애가 있거든 예예예 BQ 모든 방향으로 크기가 일정하게 쏠 수 있고요 다른 여타 애들한테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혼자 막 움직일 수 있고요 AP는 지금 여길 끼릭거리고 있는데 P가 결정되면 얘 둘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AB는 어때요? 완전 미친 고정감 그치? 그래서 요 AB를 한번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요렇게 그어줄게요 요 파란 벡터랑 AP 내적이 작았으면 좋겠어 얘도 작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가 작았으면 좋겠어 왜? 최소가 쓰니까 최소가 되돌아 하는 거니까 그럼 P 입장에서는요 음 나는 크기가 일정하고 AB는 완전 미친 고정 벡터니까 얘랑 각을 최대한 벌려줘야 내가 어떻게 돼? 작아질 수 있지 하나 더 A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AP AB 내적하면 여기서 수사의 발 내려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는 거 알지? 이쪽은 수사의 발 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는 거 알죠? 그림자와 받아주운 애 곱하는 거 딱 봐도 여기가 무슨 값? 최소값 즉 딱 보는 게 아니라 각을 최대한 찢으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최소가 되도록 하는 PQ라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다? 제가 찐으로 얘예요 P0까지 지금 완벽하게 왔습니다 됐니? 그래서 각을 제일 찢어놓은 이 상황에서 얘가 제일 작아지고 그때 여기는 어떻게 여긴 뭐 아니 뭐 무시하나? 아니지 P가 여기 있고 싶으면 BQ가 뭐라 그래? 어? 맞다. 우리 최소가 돼야 되지? 그럼 나는 그냥 반대로 쏠게 하면서 얘가 AP가 이렇게 있으면 정확하게 반대로 애가 쏴줍니다 BQ 그럼 우리는 완전히 180도 각이 제일 크고 마이너스 받으면서 최소값을 뽑을 수 있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크기가 일정하다면 각을 최대한 찢어야 최소값이 된다 그럼 얘는 알아서 그냥 반대 방향으로 쑤 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Q0가 될 거예요 기역이 마일 느낌으로 쏘는 거고요 얘도 마일 느낌으로 아래쪽으로 쏴주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반대로 집었네 요거 이게 되겠니? 그럼 얘도 채소 얘도 채소 전체 채소 얼마나 기본인 줄 알아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제로라고 하자 까지 온 거예요 그럼 사실상 모든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성분 그러니까 좌표를 쓰셔도 괜찮을 수 있지만 뭐 저는 쓰는 편은 아닌데 일단은 요정도로 해놓자고 자 그러면 우리 하자까지 끝났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모든 게 고정 상황이에요 ap0위의 점 x에 대해서니까 얘가 어디냐면 파란색으로 아 얘네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해야지 x가 여길 막 움직이나봐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그림 제대로 못 그리셔서 상황만 인식하시면 돼요 상황만 인식하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죠? bx라는 벡터를 먼저 꺼내는데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러냅니다 bx 그렇지? 흐리게 그려 한번 그리고 갈게 bx bx 막 쏘고 있어 근데 받아준 애가 누구냐 bq에요 누구? 노란색 고정된 벡터에요 야 우리 둘이 내적 때릴 건데 우리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하는 거야 뭐야 지금 보니까 x가 어디인지도 몰라 죽겠는데 얘가 1 이상이라는데 잘 생각해봐 너네 야 지금 bx는 크기도 변하고 얘 둘이 이루는 각도 변해요 bx랑 bq라는 각이 계속 변하고 얘가 크기까지 변하면 힘들지 이럴 때 못쓰지 제가 수업 때도 열심히 했지만 각도 변하고 크기도 변해 그럼 어떻게 해줘 잘 찢던가 아까 잠깐 중간에 했잖아 수발 내리던가 봐봐 x가 만약 여기 있어요 a 쪽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내적 이건데 수발 내리면 그림자 이만큼 그림자랑 노란색 꽝 기억나지? 근데 최소값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x가 여기까지 다 해도 여기 내리면 자 이걸 진하게 해볼까? 근데 이게 상황이 진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확인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안 해봐도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x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제가 그냥 쫙 내렸어 여기 x가 있었어 빨간색과 노란색을 내적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여기 수발 내렸더니 이 그림자랑 본체 노란색 받아주는 역할 안에 곱이 제일 작아지면 언제다? 1이다라 그랬으니까 x가 여기보다 1로 밀려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수발 내렸을 때 딱 떨어뜨려서 이 그림자 이래가 몇이 나와야 되냐면 1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2니까 여기는 2분의 1이면 되겠네 그림자 2분의 1 받아주는 애가 2 곱하면 1이요 얘가 2 맞지 반지로 어 맞죠? 이해되니? 근데 이게 보면 선분 AP 위의 점 x인데 모든 점에 대해서라고 안 써있어서 x가 여기까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요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수발 내렸을 때 2분의 1 만들어주는 점이 마지노선인 거야 그럼 x가 요기밖에 없는 거지 x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x가 물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b에서 x까지 벡터를 쏘고 이 값을 수발을 내려주시면 받아준 역할 그림자의 곱이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작은 거다 라는 거예요 뭐 그림자 길이가 2분의 1일 때요 되니? 요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마무리는 q0x니까 끝났죠? 얘랑 요 x 사이의 거리 이거 구해달라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미 2분의 3인 거 밝혀졌어요 2에서 2분의 1 빼면 왜 수발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3인 거 알았고요 요 요 요 선만 우리 알고 있으면 그러면 피타고라스 해서 바로 정답을 낼 거라고 지금 다 왔잖아 뭐 몰라 요거 몰라 이걸 누가 몰라 그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노란성과 ap는 역으로 평행한 관계 나 기울기 마일 나 기울기 마일 우리 둘 사이에 거리거든 그러면 요 직방 구해볼게 가상의 요 직방 편하죠? 요 직방 갈게요 y는 마 x 풀 2 0,2지나는 기울기 마 1이네 준비할게요 x 더하기 y 마 2는 0이라고 준비해 놓고 점은 요걸로 쓸까? 어차피 요 선 둘의 거리니까 이 위에 아무 점이 다 잡으면 되는데 마 3,1이 딱 보이네요 줬으니까 거리 공식 쓰면 루트 2분에 마 3 더하기 1마 2 절대값 그러면은 위에 게 마 5, 마 4 4니까 2루트 2 좋아 이게 2루트 2인가 보다 계산해볼게 8 플러스 제곱 4분의 9 그러면은 8에 32 41 4분의 41 약분 안되고 답 맞나 보다 그렇지 1이니 x는 요정도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끝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되라 그러면은 x 끝까지 보냈을 때 요게 딱 성립하기 세팅하면 되는데 모든 x가 아니어서 뭐 여기 정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더니 왜 아까 그림 얘기한 줄 알겠지 이 둘이 표현한 것만 알고 대충 여기서 수발 내릴 때 여기 2분의 1 된다는 사실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림이 완벽할 필요 없어요 저도 풀 때 이렇게 풀어놨었어요 선 2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었어요 저도 상황을 이해하셔야 저 길이비가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 인식하시면서 벡터 해석 문제 사실 해석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건 예전부터 글에 왔어 찬찬히 보니 만약 이걸 내가 나 30번 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용적인 건 다 이해해 놓으셔야 좀 쉬운 버전 나오더라도 쉬운 버전 나오더라도 여기까지가 나와서 뭐 문제에서 좀 쉽게 분륙할 수 있잖아 뭐 AP0, Q0를 구하고 그 둘의 거리를 구해라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대비해서 항상 해놨으면 좋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